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하루가 멀다 하고 민간인 사망 소식이 들려오지만 러시아의 언론에서는 제대로 된 보도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엄격하게 언론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국영TV 생방송 뉴스 도중 한 PD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반대하는 시위를 펼쳤습니다. 관련 내용을 김상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러시아의 국영TV 뉴스 생방송 중 한 여성이 불쑥 나타납니다. 여성의 손에는 영어와 러시아어로 전쟁을 멈춰라, 선정과 선동을 믿지 마라, 러시아 뉴스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적힌 종이가 들려있습니다. 맨 아랫줄에는 영어로 러시아인들은 전쟁을 반대하고 있다고 쓰여있습니다. 당황한 앵커는 더 큰 목소리로 뉴스를 진행했고 제작진도 급히 화면을 돌렸지만 이 모습은 생생하게 전파를 타고 러시아 전역에 방송됐습니다. 가디언은 러시아 국영방송에서 전쟁 반대가 언급된 것 자체가 처음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여성은 해당 방송국의 PD로 알려진 마리나 옵시안리코바로 밝혀졌습니다. 옵시안리코바는 생방송 시위 전 자신의 SNS에 자신이 우크라이나인 아버지와 러시아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불행히도 지난 몇 년간 일해온 러시아 국영TV에 클랜님궁에 선전을 도와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끄러움을 느꼈다며 신경을 드러냈습니다. 해당 국영TV는 이후 성명을 통해 내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으며 옵시안리코바는 현재 구금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은 법조계 관계자를 인용해 옵시안리코바에게 러시아군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뜨리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는 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옵시안리코바는 이달 초 새로 발효된 법으로 위반 시 최대 징역 15년에 처할 수 있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